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계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내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소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말령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몇 주 전부터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제목이 그렇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구절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우리가 개혁의 여정에서 어느 정도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배경에서 써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두바울이 한 1년 6개월 정도 목회를 한 곳이죠 그래서 애정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도 많이 나타나지만 또 여러 가지 갈등 파가 나뉘고 또 윤리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었던 그런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방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일 정도로 그런 아주 유명한 도시인 거죠 1세기 중엽에 해방된 노예들, 그 다음에 퇴역한 군인들, 그 다음에 상인들, 무역상들이 이 고린도 지방으로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신흥도시로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넘쳐났고 또 향락이 많았던 이 고린도 지역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서 12개 이상의 이방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신전이 있는 곳마다 신전에서 봉사하는 창녀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성적 문란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도시죠 그런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성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곤면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전서가 실천문학의, 실천신학의 중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또 윤리도덕적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 굉장히 유사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10장은 방종 및 우상승배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전반부에 해당되는 12절, 13절까지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뭘 알기를 원하느냐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히브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하던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을 지내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시면서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2절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 얘기는 그리스에게 속했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그리스를 상징하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넌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침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뭡니까 완전히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단절이 돼서 죽어서 장사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그리스에게 속하여 새롭게 탄생하는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바로의 노예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 자유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뭐냐 반드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완전히 단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에게 속하여 새롭게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침례가 되는 것이죠 자 3절을 보시면 3절 4절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제 홍해를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만나를 먹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근데 이는 저해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오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음료 또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리스오에게로부터 그런 것들을 공급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신령한 것들을 먹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보시면 그러나 뭔가 좀 상황이 역전되는 것 같아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나온 다음에 광야를 거칩니다 광야가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니죠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데 근데 그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장소가 있으니 그곳이 어디예요?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요?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이 광야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지금 우리의 인생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그 광야에서 시련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견딘 다음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매출하기 또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최소한 여인들 또 어르신들 또 어린아이들 앞이면 최소한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들이 한번 물을 마시려면 그 물이 얼마나 많은 양이 되냐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물 한 컵씩만 먹어도 그 물이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그들이 갈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그 물을 마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그 물이 그냥 쫄쫄쫄 흐르는 물이 아니라 그 물이 터져서 막 강을 이룰 수 있는 막 그런 물이었던 거예요 200만 명이 먹고 살았던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다 먹고 마셨습니다 얼마나 큰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경험했는가 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에도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신량한 만나 매출하기 음료 반석으로부터 나는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부분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그러한 능력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삼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받아야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구나 자 7절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자 7절에 이 우상 숭배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추레극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해산으로 부르셨어요 율법을 주시려고 이제 법을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시에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사무시기 때문에 그 법을 주시는 그 중요한 순간 모세가 신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때에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굉장한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옵니다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와요 올라갈 수도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권능이 어마어마해서 두려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만 봤어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의 마음의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개혁이 되고 나서 우리는 예전같이 어떤 한 사람의 이끌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가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각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미 아마 각각 하나님의 정말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지도자가 정말 우리를 확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먼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이 있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좀 이렇게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신이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안 나타날까 그런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혹 두려워 떠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이 금송화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러면서 거기서 춤추고 뛰놀았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 돌판을 깨트려버리고 그날에 레이저 손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입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사람을 죽였는데 삼천명가량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모세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오늘 우리 개혁에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소 그분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 저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이라도 이런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민숙이 2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시띔에 머물렀을 때에 모합 백성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합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그래서 음행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만 3천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출애극기를 통해서 모세가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사건 때문에 자기의 친척 혈육이 3천명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서 2만 3천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한 번 탱통당했으면 좀 깨달을 법도 한데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것이죠 자 9절 보십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숙이 21장의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애돔 땅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애돔 땅을 지나가는 그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차라리 그냥 애굽에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척박한 곳에서 이 생고생을 시키는 거야 하고 막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은 무로 죽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죠 저걸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근데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민숙이 14장 2절의 근거의 말씀인데요 민숙이 14장은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난한 땅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난한 땅에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땅을 살피고 와라 그래서 이 12명이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너무나 좋은 땅이다 들어가자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보고하죠? 정말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한데 내필임의 후손 안학자 후손이 살고 있더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들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들어가면 안 된다 여호수와 갈렙이 무슨 소리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기에는 수많은 실현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미 살고 있는 부족들이 있죠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야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너희들 땅이야 내가 너에게 준 땅이야 들어가 그런데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것도 아니고 총살이 하다가 그냥 어떻게 못에 따라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싸움을 해봤습니까 뭐 전쟁을 제대로 할 줄 압니까 우리가 무슨 군대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들어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파묻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40일을 개수해서 1년으로 40년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너희들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또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올라갔다가 또 내 앙패를 당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말 구름과 바다에서 친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그 광야 길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많은 실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한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하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20세 이상으로는 나머지는 광야에서 믿음 없는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하고 광야에서 다 죽죠 한 세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개혁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뭐 하고자 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 맹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주인 되시는 삶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엑소드스 탈출을 한 거죠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는지도 몰랐던 환경 속에서 벗어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됐어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개혁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고 그렇게 믿고 나왔는데 여전히 고난들이 많아요 여전히 시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가 찾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우리가 신령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유가 방종처럼 돼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풀어졌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막 자유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나태해져가는 그리고 뭔가 좀 이제는 된 것 같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옛날보다 못한 그런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뭐로 기록하셨다고요? 경계로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11절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경계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근데 이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말세였던 거죠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을 이제 종말이다 말세 지말이다 뭐 끝이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을 섬기고 행음함으로 말미야마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명 교사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개혁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로 기록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일 1세기의 고린도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일 21세기의 성락교의 개혁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반명 교사로 잘 삼아서 너희들은 이렇게 멸망당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앳글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곤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똑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변하고 계신 것 이것을 반명 교사로 삼아라 너희가 해이해지면 안 된다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 있죠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또는 여전히 우리가 형식은 갖췄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이 없이 어떤 형식만 갖추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자들은 즉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자들은 멸망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경계로 그렇게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잘 듣고 경계해라 그래서 12절에 그런 즉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이에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심령을 좀 울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좀 새겨지기를 원해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지금 내가 개혁돼서 좋긴 한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나의 신앙을 보시고 너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죠 내가 지금 해이해진 것은 아닌가 뭔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혁은 언제 완성됩니까 라는 질문을 초반에 많이 들었어요 언제 완성돼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근데 이제는 대답할 수 있어요 개혁이 언제 완성되죠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말은 뭡니까 개혁은 계속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개혁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개혁의 끝은 아닌 것입니다 그게 개혁의 완성은 아닌 거예요 개혁신앙을 하시는 많은 깨어있으신 주의종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아 여기까지면 된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런 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선질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아니야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책찍질하고 계신 건지 이 책찍질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단히 깨어있게 만드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책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책찍질하는 암흑이야 너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 나 언제 죽을 거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러나 우리는 좀 아휴 아직 30년은 남았어 아휴 50년은 요즘 100세 시대야 아직 50년 남았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폐의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고한 것은 아닌지 불원간의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거기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계약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불평, 불만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에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확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교계업 지도부가 썩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을 다하고 있긴 해요 워낙 부족하고 해보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열심히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열심히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희망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과정, 이 지금 개혁의 과정, 이 광야 같은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정금 같게 풀무에서 금을 단련하시는 것처럼 도가니에서 은을 단련하시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자, 13절 읽진 않았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바울이 하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런 시험 그런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런 시험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너희는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험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믿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하게 하진 않으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이 뭐냐는 것이죠 아 지금 시험은 다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하고 고린도 교회들도 당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험 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믿부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크리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오직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이런 길을 만들어 놓으셨나 이게 이쪽으로 가면 피할 길인가 그게 아니고 길은 오직 하나예요 내가 그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에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예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피할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지금 선질로 생각하는 자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정말 애굽했을 때 그 열 가지 재앙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홍야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런 정말 놀라운 만나와 매출하기 또 반석으로부터 그런 신뢰한 음료를 마셨다 우리는 그런 민족이야 라고 자고할 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의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해 그런데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막 우상 고린도교의 그 시대에 유통되는 그 고기들은 다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먼저 지내고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제사한 음식입니다 이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상이 뭐냐 우상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근데 그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은 뭐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누가 이거 제사진의 음식입니다 라고 하면 너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너희는 자유하지만 아직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절제하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을게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아 나는 이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 아 예수의 피로 나는 제사 안 받았어 나는 이제 자유해졌어 그러니 나는 뭐든지 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너희들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이제 개혁됐어 아 자유 얻었어 뭐든지 해도 돼 다 해보자 그러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절대적으로 빠지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절제예요 인내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절제하나요 나 자유 얻었네 너도 자유 얻어 괜찮아 옛날에 누구 밑에 있을 때는 주일 빠지면은 저주받는 줄 알고 말이에요 물론 그런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얻었고 물론 이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재해석해서 믿음이 더 경고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진리의 사람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성찬이 침례가 뭔지 정말 진리로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했죠 아 나 성찬했어 나 침례도 받았어 이제 개혁도 했네 나 자유 얻었네 그런데 절제가 없어요 인내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선줄로 생각하는구나 넘어진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개혁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피할 길을 열어놓으셔서 시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1세기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나 또 이후의 세대들 또 시험은 다 그런 시련은 누구나 다 당하는 거야 그건 누구 특별한 게 아니야 어차피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라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이것이 쉽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세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살면 상관없지만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감시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낮에도 들었지만 외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외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 쳐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외식하게 되거든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기는 믿음 좋은 것처럼 하면서 자기 눈에 들뽀가 있는 것은 생각지 않냐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정제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하면서 개혁에 있는 성도들이 더 정제를 잘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오직 예수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오리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 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길이 뭐냐 사도바오리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끊임없이 내 몸을 친다 예수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바오리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 누구나 당하는 다 시험을 겪지만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나를 신뢰해라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환경적인 것들을 계속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그것이 피할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끝까지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그런 불평을 통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힘있게 달려가는 내일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끝까지 절제하고 인내하고 겸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가 선줄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개혁이 돼서 좋긴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래서 방탕하고 남을 쉽게 정제하고 쉽게 불만을 토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을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 몸으로 쉬고 기도합니다